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배회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토 예수 안에서 나의 동욕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가직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함께 신앙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토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절대 헌신의 동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으로서 자신과 함께 동욕했던 우리 일꾼들을 소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 박해를 받고 또 고통을 나누고 땀을 흘리고 수고했기에 이렇게 많은 동욕자의 이름이 사도바울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로마서 16장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절대 헌신자의 동욕자들과 원리스되어 함께 보금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 원리스되는 것 한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는 절대 헌신의 동욕자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시간표로는 보시면 스타트만 2025 운동에 예원 공동체가 함께 원리스되어 절대 헌신으로 또 언약적 헌신으로 함께 도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 도전을 해야 하느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감사와 또 우리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절대 헌신의 동욕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 것이죠.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헌신을 통해 구속사 성취에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들의 힘을 다하여 4대 장막터를 함께 넓혀 나아가시는 언약적 헌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 절대 목표의 동욕자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느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은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무난한 인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의 보호자가 된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당시에 여자의 이름을 소개한다는 것은 또 추천한다는 것은 너무나 파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여자와 이방인들은 인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 취급으로도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당히 추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은 이 베베에게 로마서의 서신서를 로마교회로 보낼 정도로 바울에게 신임 받던 또 여행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자매 베베를 주원해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부탁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움 정도가 아니죠.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처럼 베베를 추천하고 모든 것을 도와주라는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베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여러 사람을 도왔고 오늘 말씀처럼 또한 기꺼이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매 베베는 아낌없이 할 수 있는 대로 온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이 복음의 전파의 사역과 또 함께 경제적으로 함께 동력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베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절대 헌신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절대 축복의 헌신 이것처럼 절대 헌신이란 무엇이냐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그 일을 놓고 우리의 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것에 우리가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헌신이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누리며 그 목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토를 보내주시고 그 일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토가 가져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지향과 저주를 막는 복음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장과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복음은 점점 더 사라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2사에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이마였음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없어지고 복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이 시대의 예원의 성도님들은 일어나 하나님의 또 그리스토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자면 정말 하나님의 경관 망대로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그 그리스토의 빛에 빛을 비추는 이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무엇이냐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그 일의 배회처럼 절대 헌신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예원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토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절대 사명의 동역자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토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가직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오는 두 번째로 그리스토 예수 안에 있는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지만 그 당시 클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의 추방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고린도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오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이후에는 바올에 충실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부는 하루아침에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사도 바오를 만나고 최고의 인생의 가치인 복음을 듣게 되고 바올과 전도사에게 최선을 다해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열 살이라는 나이로 왜 한국에 있다가 땅끝이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로 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이 한국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절신한 불교신자였던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땅끝의 나라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또 여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분명히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아래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권한과 피팍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갱신해야 하는지 빨리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삶과 문제가 일어난다는 그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뭐라 소개하느냐 나의 동역자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동역자는 함께 일하는 사람 또 돕는 사람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한다. 그리고 바울은 사절에 그들은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정말 목숨을 바쳐 언약적 헌신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발견되면 다음에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대지 말씀처럼 절대 사명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그럼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욕기 2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은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에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든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왜 한국에 있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영원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있는 주변에서 이 예수 그리스로 몰라 죽어가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영원구원 사역에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원구원의 절대 사명을 성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영원구원의 초점에 맞추시고 예원의 절대 헌신과 언약적 헌신의 주역으로 경건히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것이 발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발전했죠. 특별히 우리가 이 사진을 찍는 것에 보면 옛날처럼 따로 카메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웬만한 사진은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요새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런 프로페셔널한 그런 분들 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뭐 배경사진이라든지 인물사진이라든지 많은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핸드폰에 탑재되어 있는 이 카메라의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 핸드폰만 있어도 아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최신형 핸드폰이 있어도 또 아무리 좋은 배경이나 좋은 인물 사진을 찍더라도 카메라가 흔들리거나 또 카메라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좋은 핸드폰 배경이나 인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사진이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흔들리거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절대 사진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매주에 좋은 강단 말씀을 들어도 또 우리가 훈련을 받아도 또 원색적인 복음을 무한대로 우리가 듣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의 불신앙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고 이 흔들림으로서 말씀의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의 포커스가 맞지 않아요. 이 마음이 사단의 유혹에 흔들렸기 때문에 그럼 무슨 결과를 얻느냐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동역자로 우리는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동역자로 서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장에 선포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도현장에는 분명히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시대에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으시고 이런저런 이런저런 말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의 동역자로 세워지시며 이 시대에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남기는 예원의 모든 전도자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